오늘 경기 토트넘이 3-4-3 전용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히셀리송과 클루셉스키가 부상을 당한 상태다 보니까 3-5-2 전용을 썼었는데 이제 모우라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돌아왔는지 모우라, 케인, 손흥민, 3톱을 사용하는 3-4-3 전용으로 나왔어요. 이제 토트넘의 포인트는 오른쪽 공격보다 왼쪽 공격에 훨씬 더 치중한 경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경기의 포인트였거든요. 벤 데이비스와 페리시치, 손흥민, 이 왼쪽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벤 데이비스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 사실상 포백처럼 만들어지는 도어티, 로메로, 다이어, 벤 데이비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만들어지는 전용이 많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페리시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에는 페리시치와 손흥민 오른쪽에는 모우라, 그리고 중앙에는 케인 이렇게 4명의 공격수가 배치가 되는 전용이 자주 만들어졌었는데 공격을 전개할 때 벤 데이비스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벤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도어티 이렇게 4명의 선수가 포백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페리시치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격 전용을 보면 후방에 벤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도어티 반면에 이제 페리시는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모우라, 중앙에 케인과 손흥민 도어티의 오버래핑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왼쪽 윙백인 페리시치의 높이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움직임을 자주 활용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콘테 감독의 선택은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이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라인의 공격을 높게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페리시치를 높게 끌어올려서 페리시, 손흥민 그리고 때때로 벤 데이비스까지 올라와서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 조합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콘테 감독이 의도했던 공격 전용은 결국엔 스포르팅도 오늘 3백을 썼거든요. 페리시치가 올라오면서 스포르팅의 오른쪽 윙백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스포르팅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와 스피드 경쟁을 할 수 있는 오른쪽 측면 공간이 많이 열리게 돼요. 이런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페리시치가 높게 올라와서 볼을 받다 보니까 스포르팅의 윙백이 끌려 나가고요.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페리시치가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콘테 감독이 의도했던 장면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페리시와 손흥민의 이 조합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이제 그 포인트를 오늘 경기도 사실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맞춰가는 중에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윙백이 끌려 나가고요. 이때 손흥민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번에는 스포르팅의 중앙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흥민이 아니라 뒤에 있던 케인에게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페리시치가 케인한테 볼을 보내주고 이때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은 당연히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중앙수비수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간이고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던 장면이죠. 이제 이러한 공격 패턴을 보면 오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의도했던 공격 패턴은 오른쪽 공격은 포기를 하고 왼쪽 지역에서의 공격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 경기의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주고 케인이 측면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밴데이비스가 올라와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공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밴데이비스가 올라와주면서 오히려 윙백을 끌어당기고 이때 페리치와 손흥민이 중앙에 있다가 둘 중 한 선수가 측면으로 빠진다 이런 패턴도 계속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페리치와 손흥민의 조합을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 활용해보고 싶었던 그런 움직임을 만들었다. 이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안 좋았던 부분들,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토트넘이 3-4-3을 썼을 때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매우 좋지 않다. 라는 거였거든요. 3-5-2 전형을 썼을 때는 비수마,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3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중원 라인에서의 장악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비수마가 없이 3-4-3 전형을 나오니까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하러 올라가거나 공격에 가담했을 때 중원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르팅이 의도적으로 내려오면서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를 전방으로 끌어당기고 중원의 공간이 발생하니까 스포르팅의 공격수들이 높이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주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공간에 스포르팅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벤탄쿠르가 올라와서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벤탄쿠르의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인데 호이비에르도 그렇고 벤탄쿠르도 그렇고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뒤쪽으로 공간이 발생하죠. 스포르팅이 이 뒷공간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스포르팅이 볼을 가지고 올라갈 때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공간에 너무나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하죠. 이미 이 장면만 봐도 스포르팅의 공격수 한 3명 정도가 수비라인 앞으로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그리고 이때 문제는 뭐냐 중원에 공간이 생기니까 로메로 같은 수비수들이 올라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에 로메로가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볼을 끊어내는데 실패합니다. 수비가 올라왔다가 볼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수비라인 앞이 너무나 이 스포르팅이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포르팅이 편안하게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전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고요. 실점 장면도 이러한 장면이었죠. 벤탄쿠르가 전방으로 압박을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벤탄쿠르의 뒤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벤탄쿠르의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편에 있던 호이비에르가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면 연쇄적으로 어떤 모습이 발생하냐 반대로 이번에는 호이비에르가 있어야 되는 공간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벤탄쿠르는 여전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호이비에르가 이 마커스 헤드워스의 돌파를 막아내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벤탄쿠르도 올라가 있고 호이비에르가 벤탄쿠르의 공간을 커버하러 나오다가 오히려 이제 중앙 공간을 연쇄적으로 내주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서 수비라인 앞에 너무나 편안한 공간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스포르팅의 득점이 나왔잖아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 스포르팅의 공격수들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볼을 가지고 있었던 마커스 헤드워스의 입장에서는 공간이 너무나 편하게 나고 이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슈팅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토트넘이 3, 4, 3이 별로라서 3, 5, 2를 썼는데 3, 5, 2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특히나 이 3, 5, 2 전형을 썼을 때는 어쨌든 공격 숫자가 한 명 줄어드니까 여기서 또 살짝 문제가 발생하고 3, 4, 3을 쓰니까 이번에는 중앙이 또 부족해지는 계속 어떤 전형을 쓰든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있는데 수비라인 앞에 확실하게 내려가주지 못하면서 원래 이제 이 위치에 비수마가 있어야 되는 위치죠. 근데 여기 비수마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공간이 편안하게 납니다. 그래서 스포르팅이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너무나 편안하게 앞선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토트넘의 수비라인 앞공간에서 스포르팅이 여유롭게 볼을 잡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3, 5, 2 전형을 썼을 때보다 이 중언라인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 라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매우 안 좋았던 지점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페리치와 손흥민의 조합. 저는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페리치를 높은 지역까지 올린 게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봅니다. 일단 페리치를 올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공간이 몇 차례 나오는 장면들이 꽤나 나왔어요. 오른쪽에 도어티 중앙에 다이어 로메로 왼쪽에 밴데이비스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포백이 만들어지면서 페리치가 올라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 중앙에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돌아설 때 페리치치를 콘테 감독이 높게 올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수비수가 손흥민을 막으러 앞으로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꽤나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몰고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수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페리치에게 공간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는 아마도 콘테 감독이 손흥민과 페리치를 활용하려는 동선을 몇 차례 보여줬던 경기이긴 하거든요.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페리치와 손흥민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장면들이 꽤나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제가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별달리 할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토트넘이 급해지니까 로메로, 케인, 모우라 다 박스 안에 넣어서 계속 크로스 올렸는데 이때 페리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손흥민이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좋지 못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손흥민과 페리치의 오늘 동선 자체가 그 전에 나왔던 경기들보다는 맞아 떨어지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실제로 공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오늘 경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낸 건 결국 또 크로스예요. 결국 아단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벤탄쿨에 득점이 나왔죠. 여기서 동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역전골 들어갈 뻔했었던 그 장면 보시면 페리치치가 왼쪽으로 몰고 나가면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다가 오른쪽으로 오아서 크로스를 올렸죠. 이때 에메르송에게 정확한 크로스가 배달이 되면서 에메르송이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수에 몸을 맞고 떨어진 볼을 테인이 골대 안으로 밀어넣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었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도 주요한 장면들이 크로스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콘테 감독의 이제 선택 을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력은 안 좋은 그런데 크로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뭔가 득점이 뭐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이 크로스 위주의 전술을 바꾸질 않고 있죠.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오늘 경기에 답답한 건 결국에 너무 크로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페리치치의 크로스로 득점이 나왔지만 너무 크로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토트넘이 34개의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코너키까지 합치면 44개 너무 많죠? 사실 그리고 그중에 14개의 크로스를 페리치가 올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크로스가 많고요. 왼쪽에서 특히 많아요. 당연히 페리치가 올리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크로스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왼쪽에서만 올려요. 너무 크로스에 집중된 공격을 많이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크로스 위주로 공격을 하는데 왼쪽에서만 크로스를 올려요. 크로스 패턴도 단순한데 크로스의 방향도 왼쪽에만 쏠려있다. 그게 통해서 득점이 나온다. 이런 건 알겠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경기력도 안 나오고 경기 결과도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엔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콘테 감독도 어떻게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주의적인 축구가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결과가 나오면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결과가 또 안 나오고 있다. 라는 걸 콘테 감독이 빠르게 인정하고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 토트넘이 이겼으면 16강 확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도 결과가 안 나오면서 경기력도 안 좋았지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애매해졌어요. 순위가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8점으로 1위긴 한데 토트넘 승점 8점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승점 7점 마르세우 승점 6점이에요. 16강 확정도 못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국에는 16강이 결정이 될 텐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토트넘이 만나는 팀이 마르세우거든요. 근데 마르세우 원정을 갑니다. 그리고 마르세우가 홈에서 또 강한 팀이죠. 결국에는 토트넘부터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우 이 4팀에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모든 팀들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16강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콘테 감독도 퇴장을 당하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토트넘에게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16강 진출도 확정지지 못하고 콘테 감독은 다음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경기 결과를 토트넘이 가져가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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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